헤어 열보호제 및 에센스 등 바르는 방법 안녕하세요. 얼마 전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는데 머릿결 관리를 너무 안해서 미용사님이 탈색했냐고 했을 정도입니다. 탈색은 4년 전 정도에 했거든요. 그래서 파마도 해서 에센스를 좀 꾸준히 써보려고 합니다. 근데 헤어 열보호제를 드라이전에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. 오일로 된 제품은 실리콘이 많이 없는 걸 고르고요. 근데 미용실에서 추천받은 제품은 뭔가 비쌀까봐. 헤어 오일은 아몰의 멀티 오일을 바르려고 합니다. 저건 머리 말리기 전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고 열보호제 역시 드라이전에 바르는 것 같던데 그냥 같이 발라도 떡 안질까요? 제가 밤에 머리 감는 스타일이라 아니면 제품 추천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직 디자이너입니다. 그 미용사분 말씀대로 실리콘이 많이 없는 에센스를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전부 전문 제품이기에 일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선 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머리 말리기 전에 꼭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10원짜리 크기만큼만 짜서 머리 끝이 주로 발라주고 말리시면 절대 떡 안집니다. 오히려 좋아져요. 걱정 마시고 발라보세요. 열보호제품은 제가 10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을 알려드립니다. 사용하는 방법은 드라이와 매직 전에 샴푸 후 타올 드라이 한 후 한국 미용 메디팜 물코티 헤어크림을 머리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드라이 하시면 됩니다. 청담동 머리 잘하는 물코티 핫smartster 네이버 컴EMPRESS PRODUCE 104,880,378